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력출판사에서 출판된 바스콘셀러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다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그 노래 가사에 의미를 둔 것도 아닌데 심한 매질을 당할 때 그리고 나이를 떠나 서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된 포르뚜가가 떠났을 때 저도 함께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개구장이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읽을 땐 가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제재가 엄마를 소개할 때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여섯 살 때부터 일만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부치를 닦고 훔쳐야만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자라왔고 또 버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8살이 된 제재의 편지로 마무리가 될 때 잘 버텨주어서 그 나이까지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편지에 나의 사랑하는 포르뚜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한 아이인 듯 하지만 그 어떤 소설 속 주인공 아이들보다 사랑받고 있는 제재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바스콘셀러스 1부 때로는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 1. 철드는 아이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또또까 형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이런 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러는 형이 있어 좋았다. 나는 모든 것을 집 밖에서 배웠다. 집에서는 나 혼자 눈치껏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하기 일수였고 그 때문에 걸핏하면 매를 맞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때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사고뭉치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누구나 나를 볼 때마다 망나니라느니 나쁜놈이라느니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같은 놈이라느니 하며 욕을 해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도 하기 싫다. 거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또또까 형은 노래 부르는 것 말고도 휘파람을 불 줄 알았다. 나는 애써 형을 흉내내어 봤지만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형은 내가 아직 입술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다. 엄마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탁대에서 빨래를 했다.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오랫동안 손을 물에 담가 비누 거품을 많이 낸 다음 옷에 물기를 짜 줄에 널었다. 그리고는 집게로 고정시켰다. 무슨 옷이나 그렇게 차례대로 빨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파울리아 베르 박사님 댁에 빨래를 맡아 했던 것이다. 엄마는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이었다. 피부는 검은색 머리는 풀어서 늘어뜨리면 허리까지 내려왔다. 무엇보다 엄마는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엄마 곁에서 엄마가 부르던 이 노래를 배웠다. 사공이여 사공이여 야속한 뱃사공이여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을 것만 갔다오. 파도가 밀려와 백사장을 뒹굴다 밀려가면 내 사랑 뱃사공도 저 멀리 떠나간다네. 뱃사공의 사랑은 한 시간도 못 가고 배가 닻을 올리면 뱃사공도 떠나간다네. 파도가 밀려와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또또까 형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제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하고 있었어. 노래? 응. 내 귀가 먹었나? 형은 속으로 노래하는 법을 모르나 보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른다면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우리는 히우와 쌍파울루를 잇는 고속도로변에 닿았다. 그 위로 트럭, 자동차, 짐마차, 자전거가 오가고 있었다. 잘 봐 제제 이걸 명심해. 우선 이쪽을 잘 보고 그 다음엔 저쪽을 잘 봐. 자, 건너자. 우리는 고속도로를 뛰어 건넜다. 무서웠지? 사실은 무서웠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엔 네가 제대로 배웠나 보겠어. 우리는 다시 건너왔다. 이제 너 혼자 해봐.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겁낼 것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지금이야 건너! 나는 단숨에 길을 건넜다. 조금 기다리자 형이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을 잘 살폈어야지. 내가 만날 여기서 신호를 줄 수는 없잖아. 돌아올 때 다시 연습하자. 지금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형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또까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무슨 눈땅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철이 들 거래.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기분이 안 들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너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저씨는 바보 아니야. 만물박사야. 나도 크면 만물박사도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도 찍을 거고. 왜 하필 나비 넥타이를 메냐?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메야 돼.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시인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제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전부 믿지는 마. 아저씨는 약간 미친 데다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아저씨가 갈보이 자식이야? 야 너 그런 말을 하다가 입을 얻어 맞았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냐? 에드문드 아저씨는 그건 아니야. 약간 미쳤다고 했잖아. 정신병자 몰라? 아저씨는 거짓말쟁이라면서. 거짓말쟁이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지난번에 에드문드 또 별로 별로 안 아프게 또또까 형은 깜짝 놀라 팔짝 뛰었다. 아저씨가 널 때렸어? 언제? 글로리아 누나가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나를 진진이 할머니 집에 보냈을 때 아저씨가 신문을 읽으려고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이 없어졌어. 여기저기 막 뒤지다가 진진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도 못 봤다는 거야. 아저씨랑 할머니가 집안을 뒤집어 없다시피 하며 찾았어. 그때 내가 구슬사게 1도 수당만 주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끼 주머니에서 1도 수당을 꺼내면서 돈을 줄 테니 찾아봐라 해서 빨래통에 가서 안경을 꺼내왔거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못된 놈 같으니 라고 내 놈짓 이었구나 라고 욕을 하면서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린 다음에 돈을 도로 뺏어갔어. 또또 까영이 깔깔거리며 말했다. 배를 피해 갔는데 거기서도 매를 맞았군. 좀 빨리 가자. 이러다간 영영 못 가겠다. 난 계속 에드문드 아저씨 생각을 했다. 또또까영 제제에 퇴직자는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이미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느릿느릿 걷는 어른을 말하는 거야. 제제에 골치 아픈 생각 좀 그만해라. 넌 아저씨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봐. 나한테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리고 너도 좀 다른 애들처럼 굴어.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조그만 머리로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좀 그만해. 계속 그러면 너랑 안 놀 거야. 난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 내 속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걸음을 멈췄다. 또또까 형이 어느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이야 맘에 드니? 하얀 벽에 파란 창문이 달린 그저 평범한 집이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어 조용했다. 응 그런데 왜 이리로 이사하는 건데? 이리로 이사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울타리 너머로 마주보고 서 있는 망고나무와 땀 마린도 나무가 보였다. 머리 좋은 너도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 못 챘나 보구나.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너도 알지? 아빠가 스코트필트 씨랑 싸워서 쫓겨난 지가 여섯 달이 넘었어. 날라 누나가 공장에 나가고 있는 건 알아? 엄마가 시내에 있는 영국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모르지? 바보야? 모두들 이사 올 집에는 새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집은 새가 여덟 달치나 밀려있어. 넌 너무 어려서 이런 슬픈 일들은 잘 모를 거야. 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성당에서 복사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서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또또까 형 까만 표범이랑 사자 두 마리도 이리 데려올 거지? 당연하지. 닭장 뜯어오는 일을 할 사람이 머슴같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리고는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동물원을 뜯어다 여기에 다시 만들어 줄게.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것이 없어지면 동생 루이스를 위해 새로운 놀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 봐 제제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니 그러니까 너도 이젠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이야기해봐. 나도 몰라 정말이야. 거짓말 하지마. 누구한테 배웠지? 진짜 배운 적 없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잔디라 누나 말대로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대부인 악마가 가르쳐줬을 거야. 또 똑똑하 형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자백을 받아내려고 내 머리에 알밤을 먹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알 수 없었다. 혼자서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식구들 중에도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일주일 전쯤 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진진이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에드문도 아저씨 옆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저씨는 노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안경을 코끝에 걸쳐놓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읽는 걸 언제 배웠어요? 아마 여섯 살이나 일곱 살쯤 이었을 게다. 다섯 살짜리도 배울 수 있나요? 하려면 왜 못하겠냐만은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지 너무 어리니까 말이다. 아저씨는 어떻게 배웠는데요?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글자 카드로 배웠다. 기억 더하기 아는 가 하는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워야 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진짜 진짜 모든 사람이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 봐라 제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해. 이제 신문을 좀 보자. 뒤뜰에 가서 구하본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지 나 보러 가거라. 그리고는 안경을 다시 올리고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망이네. 내 한숨소리가 컸는지 아저씨는 다시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한참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색 말해봐라. 싫어요.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아저씨 연금 받는 날부터 가르쳐주세요. 내일 모레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들여다보았다. 모레가 무슨 요일인데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의 시내에서 달빛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잠깐만 제재 달빛이 뭐냐 영화에 나오는 하얀 말이요. 말주인은 프레드 톰슨이고요. 길들인 말이에요. 나무바퀴가 달린 장난감 망하지 말이냐? 아니요. 나무로 된 말머리에 막대기와 고삐를 단 망하지요. 그걸 다리 사이에 끼고 달릴 수 있어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아저씨는 계속 웃고 있었다. 알았다. 그걸 사다 주면 또 뭘 해줄래? 좋은 걸 해드릴게요. 뽀뽀 말이냐? 저는 뽀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껴안아 줄 테냐? 문득 에드문도 아저씨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내게 뭔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저씨에 대해 하던 말들이었다. 아저씨는 아내와 다섯 자녀들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홀로 사는 데다가 걸음도 아주 느렸다. 아저씨가 천천히 걷는 게 혹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 아저씨의 자녀들은 아저씨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탁자를 돌아가 아저씨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저씨의 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이마를 스쳤다. 망아지를 사준다고 하셔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해볼게요. 읽는 건 말이에요. 제제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가르쳐 주었니?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아저씨 품을 벗어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글 읽는 것을 보시려면 금요일에 망아지를 사 갖고 오세요. 며칠 후 저녁 되었다. 잔디라 누나가 호롱불을 밝혔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회사인 라이트에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별을 보려고 까치발을 했다. 별 그림 아래에는 집안을 돌봐달라고 비는 기도문이 붙어있었다. 누나 저것 좀 읽게 나 좀 올려줘. 장난치지마 제제 누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날 좀 올려줘봐 내가 읽는지 못 읽는지 보면 되잖아. 좋아 제제 너 장난이면 혼날 줄 알아. 누나 누나 나를 안아 문 뒤로 바짝 붙여주었다. 빨리 읽어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고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라 누나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 버러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제 너 그거 외운 거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누나 난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주셨니? 아니면 진진이 할머니시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나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알라이데를 부르러 갔다.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또또까 형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아저씨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제대로 배우면 망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셨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물어봐. 나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형. 알면 정말 형한테 얘기했을 거야. 됐어. 이제 가자. 너 두고 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형은 화가 났는지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잘 됐다, 이 바보. 그렇게 빨리 글을 배웠으니까 2월부터는 아마 학교에 가야 될걸? 이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이나마 집안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조금 얌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히우 쌍파울로 고속도로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자. 학교에 갈 때마다 내가 길을 같이 건너줄 것 같아? 내가 내 종도 아니고 너는 잘났으니까 이것도 빨리 배워봐. 이따 망아지 어디 한 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 광고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상품은 모든 약국과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뒤뜰에 있던 진진이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얘가 약국이란 말까지 정확히 읽네요. 두 분은 내게 다른 읽을거리를 들이밀었고 나는 모두 읽어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난 망아지를 얻었고 다시 한 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턱을 받쳐들고 감격에 고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요 녀석 내 이름을 주제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넌 태양이 될 거야. 별들이 내 주변에서 빛나게 될 게다. 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아저씨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넌 이해 못할 거다. 이집트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가 조금 더 크면 이 얘기 해 주마.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썼다. 게다가 어려운 이야기라면 반쯤 미쳤다. 나는 한동안 망아지를 쓰다듬다가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다음 주쯤이면 제가 많이 커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2. 어떤 라임 오렌지 나무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에 간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안토니오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윗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우리가 일요일에 역으로 푸딩 누나의 남자친구는 늘 산책을 이렇게 말했다. 을 하러 갈 때면 그는 내게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다. 그것은 식구들에게 미주얼 고주얼 일러바치지 말라고 주는 입마금 용이었다. 나는 그래서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조차 푸딩이 무언지 물을 수 없었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색머리를 가져 영락없는 삐나지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시 남자아이에게는 주란디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제영 동물원 놀이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좀 봐. 하지만 오늘은 동생의 조막손을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서는 세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그리고 줄리뉴 아저씨네의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유럽. 그런데 왜 유럽일까? 글쎄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도 몰랐다. 유럽에서는 빵지 아슈카르 바위산에 케이블카 놀이를 했다. 단추 상자를 가져다 단추의 끈을 케이블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끈을 줄이라고 말했다. 나는 줄을 죽과 혼동했다. 아저씨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죽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무튼 끈의 끈의 한쪽 끝은 울타리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루이스의 손끝에 메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낸다.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 그중에서 까만 단추는 내 흑인 친구 비리키뉴의 케이블카였다. 우리가 케이블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울타리 너무해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디멜린다 아줌마 와서 보세요. 암 그래야지 동생하고 얌전히 놀아라. 그게 더 좋지 않니?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대부인 악마가 나를 부추길 때는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아줌마 작년처럼 크리스마스에 달력 하나 선물해 주실래요? 작년에 준 것은 어떻게 했니?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빵 바구니 위에 걸어놨어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남편은 쉽고 뿌랑고 상점의 점원이었다. 우리는 루시아노를 데리고 놀 때도 있었다. 처음에 루이스는 루시아노가 너무 무서워 내 바지까랑이를 잡아 끌며 돌아가자고 때를 썼다. 하지만 루시아노는 내 친구였다. 내가 다가가면 떠들썩하게 울어댄다. 글로리아 누나도 루시아노를 좋아하지 않았다. 박쥐는 흡혈기라서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했다. 아니야 누나 루시아노는 안 그래 걘 내 친구야 날 알아본단 말이야. 누가 너를 말리겠니 벌레를 좋아하지 않나 물건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나 루시아노가 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루시아노는 알폰소스 들판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였다. 저것 좀 봐 루이스 그러자 루시아노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주위를 신나게 맴돌았다. 루시아노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루시아노는 비행기야 루시아노는 지금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고개 비행인지 곡의 비행인지 공의 비행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했지만 동생한테 잘못 가르쳐줄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탁 두 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탁 한 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됩니까? 다섯 살까지 입니다. 그럼 얼음표 한 장만 주시오. 난 입장권 대신 오렌지 나무 잎사귀 두 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인꼬랑 금강앵무새를 봐 여러가지 색의 깃털로 덮은 저 새가 무지갯빛 금강앵무새란다. 신기한 듯 로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너무 속속들이 보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까지도 보고 말았다. 나를 쳐다보는 랄라 누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벌써 들통난 건가?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어떤 녀석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로 막을 내리겠군. 그 어떤 녀석이라는 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제제형 이젠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 했다. 이제 원숭이 우리로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원숭이 말이야. 우리는 바나나 몇 개를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 경비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할 것 같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저 녀석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진단 말이야.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그럼 그리로 가자. 난 오렌지를 까먹고 있는 두 마리 암 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훔쳐보았다. 사자 오리에서 누나들의 얘기를 엿두를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누런 아프리카 암 사자 두 마리를 가리켰다. 그때 동생이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무슨 짓이야 꼬맹아.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열여덟 개나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팔을 걷어들였다. 저게 서커스단에서 왔다고? 그래 무슨 서커스단인데 형 전엔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크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이나 먹자.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귀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 애한테 배울 점도 있어. 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그건 그래도 루이스는 제처럼 장난이 심하지 않아.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니까. 맞아. 저 애의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희한하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저 애의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집에서 허구헌 내 슬리퍼로 매만 맞고 그래도 언젠가는 철들 날이 오겠지. 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누나에게 맹세 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안 되겠어. 쟤네들 너무 조용하지 않니? 누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개울 근처에 있는 셀리나 아줌마의 뒤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많은 팔과 다리가 너무 신기했다. 그러자 그러자 악마가 악마가 그것들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를 부추겼다. 내가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개울 근처에서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집어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 힘껏 빨랫줄을 끊었다. 빨랫줄이 끊길 때 하마터면 나도 함께 떨어질 뻔했다. 고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세요 빨랫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마울룬의 그 못된 아들놈이에요. 녀석이 유리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재재형 응 루이스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많이 가봤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몬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아저씨는 어느 날인가 나를 동물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가더라도 아저씨의 그 느린 걸음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시간에 도착할 게 뻔했다. 또또까 형은 아버지와 한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 맘에 가장 드는 동물원은 빌라 이자벨 구역 두루몽 남작 거리에 있는 거야. 두루몽 남작이 누군지 넌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 걸 알기에는 아직 어르니까. 남작이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친한 친구였을 거야. 하나님이 동물도박과 동물원을 만드실 때 그분이 도와드렸을 거야. 네가 조금 더 크면 누나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조금 더 크면 뭐라고? 조그만 게 많이도 묻네. 내가 크면 동물하고 동물 번호도 가르쳐 주겠다고. 스물 까지만 스물에서 스물다섯 사이엔 암소 황소 곰 사슴 호랑이가 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동물의 정확한 번호는 까먹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게 틀리게 가르쳐주기는 싫으니까. 동생은 동물원 놀이에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제제형 작은 오두막집 좀 불러줘. 여기 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우린 벌써 동물원에서 돌아왔어. 노래가 엄청 길어. 내가 좋아하는 데만 부를게. 응? 그게 매미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아마. 나는 가슴을 쭉 폈다. 내가 태어난 곳을 아시나요? 작은 오두막집 이랍니다. 과수원이 달려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 이랍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 멀리 바다가 보인답니다. 난 몇 구절을 슬쩍 뛰어넘었다. 아름다운 야자나무 사이로 황금빛 해가 서산에 질 때면 매미들이 노래하지요. 처마 사이로 지평선이 보이고 정원에는 분수가 노래하고 분수가 에선 깨꼬리가 노래하지요. 노래를 끝냈다. 누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까지 시간을 끌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 누나들이 포기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작은 오두막집을 끝까지 다 부르고 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그리고 너의 스쳐간 사랑도 부르고 라모나 까지 불렀다. 라모나 는 가사가 다른 두 가지를 모두 불렀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차피 맞을매라면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자 랄라 누나 때릴 때면 때려. 매를 맞으려고 누나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누나가 슬리퍼를 내리칠 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었기에 이를 꽉 물었다. 의견을 낸 사람은 엄마였다. 오늘은 모두 새집을 보러 가자. 또또까 형은 한쪽으로 나를 불러대더니 낮은 목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우리가 벌써 새집에 갔다 왔다고 보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난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집 식구 한 떼거리가 거리로 나섰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으며 단 1분도 놓지 말라고 엄명했다. 나는 남은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사는 언제 가나요?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글로리아 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다음 날부터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야 할 거다. 엄마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여섯 살 때부터 일을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부치를 닦고 훔쳐야만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도두고 있었다. 진열장 문마다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점들에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당일을 피해 미리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난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착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으면 하고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꼭 착한 예수가 내게 태어나기를 아무튼 나도 철이 들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했다. 여기란다. 지금 사는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마음에 들어 했다. 엄마가 또또까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의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잊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들어 갔다. 그리고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안토니우 형도 타말 있는 암울을 껴안고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난 울상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누나? 바보야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달려가 보았지만 거기엔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구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한 그루 뿐 이었다. 난 속이 상했다. 모두들 침실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난 글로리아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잠시 후 누나가 내 쪽으로 와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넌 저 나무는 별로야?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 아니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하여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부 가시만 잔뜩 나있었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도 하나 없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란 걸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지도 않겠다.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무가지 좀 봐. 그래 이 나무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탈 수 있도록 만든 망아지 같지 않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천사들이 끓여진 스코틀랜드 예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천사 하나를 골라 이게 나야 하고 말했다. 글로리아 누나도 다른 천사 하나를 골랐고 또또까이 형도 다른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뒷줄에 날개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천사뿐이었다. 완전한 천사라고는 할 수 없는 네 번째 스코틀랜드 천사였다. 왜 나는 늘 꼴찌어야만 하지? 내가 크면 두고 보라고. 남아준 정글을 다 살 거야. 그럼 하늘을 꿰뚫는 나무들은 모두 내 것이 되겠지. 천사가 많이 그려진 술병으로 꽉 차있는 가게도 살 거야. 날개 한쪽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돌아갔다. 재재 그런 화는 금세 풀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봐.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내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맘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그렇지 않아. 내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가 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내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뜨를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어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지만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틱틱 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래? 다른 사람도 내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주었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내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젠 약간 흔들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역시 나무가 식히는 대로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 달빛을 동생에게 줘도 되겠어. 너도 그 일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는 않아. 쉿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 나무랑 땀 마린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 누나는 누나 망고 나무가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또또까 형 나무는? 그래 그건 별로 쓸모없어. 그런데 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한테만은 언젠가 이 기적같은 일을 얘기해줄게. 고도이야.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